R.E.T.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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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 시그널에도 나오고 싶어요. 시그널? 무장기 칙칙? 칙칙? 여기가? 아, 이게 거기구나. 조진우 씨가 오므레스 값 내주고 앞으로 겨우면 오므레스 줄어놨는데 혹시 그럼 여기 오므레스 팔 수도 있겠네? 사장님! 죄송한데요. 진짜 몰라서 묻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. 오므레스 팔아요? 네? 오므레스? 아, 아니요. 그냥. 시그널에서만 한 거지? 시그널에서 그냥 촬영. 그게. 오므레스는 안 팔아요? 네, 네. 안 팝니다. 여기 오므레스 안 팝니다. 무장기 줘봐. 아, 이재아 정사. 저기는 오므레스 안 남겨져서. 주대 청생이 무시히 오므레스 안 받다. 치치치치치. 정말 이 집은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왔네. 음식도 맛있고 맛이 특히나 집을 찾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맛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 잠깐 잠깐 나왔던 그런 집에 가서 잘 찾아서 어떤 장면에 나왔던 자리에 싹 얼른 앉아가지고.